이 끊기 라든지 못깎기 못다기 명령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서 객체 간격띄우기 같은 경우에는 도면 그리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격띄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면을 그리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옵션이 되기 때문에 옵셋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셔도 되구요 많이 쓰니까 자세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격띄우기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띄우기 명령은 수정 패널에 간격띄우기를 선택해 주시거나 도구막대에서 수정으로 들어가시거나 리본 명령에 홈 수정 간격띄우기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입력 명령에 옵셋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격띄우기 실행하실 수 있는 실행 상태를 만드실 수가 있구요 간격띄우기 명령이 실행되면 다양한 간격띄우기를 실시할 수 있는데 간격띄우기 명령이 주로 쓰이는 것은 도면 초반 도면 작업 시 도면에 전반적인 뼈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많이 사용되구요 현재 설정을 원본 지우기를 하면 원본은 지워진 상태에서 간격이 떨어져서 세로의 객체가 형성되는 것을 주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본 지우기를 하지 말고 해야 간격띄우기가 계속적으로 시행된다는 것 간격띄우기 할 객체와 원본을 서로 다 남겨놓은 것이 필요하겠죠 원본을 그러나 지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본의 간격띄우기 위한 객체가 되겠습니다 간격띄우기 명령은 원 하나 그림을 간격띄우기 명령을 없애서 키인 하시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간격띄우기 거리를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정을 20mm라든지 원하는 만큼의 간격띄우기 거리를 지정해 주시고 간격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 또는 종료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간격띄우기 할 면을 원에 원점에 간격띄우기 할 원의 이쪽 면을 선택해 주면 간격띄우기가 이렇게 먹게 되고요 이쪽 면을 선택해 주기면 간격띄우기 바깥면으로 간격띄우기가 되는 거죠 그 면을 선택해 주시는 세 가지 명령을 첫 번째는 간격띄우기 거리를 지정해서 거리를 10이나 20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간격띄우기와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면을 안쪽으로 할지 바깥쪽으로 할지를 지정해 주신 세 가지 명령을 수행하셔야 간격띄우기가 명령이 실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격띄우기 명령을 직접 이렇게 실행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설명을 들으시고 오토캐드를 직접 열어서 원을 그리신 다음에 첫 번째 간격띄우기 명령 옵셋을 명령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간격띄우기 할 거리를 지정하라고 나오지면 10이나 20을 이렇게 선택해 주죠 원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리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간격띄우기 할 면을 이쪽 안쪽으로 할 것 얘는 지금 안쪽으로 한 거죠 안쪽으로 계속 간격띄우기를 한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 거죠 바깥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간격띄우기가 되겠죠 네 그런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세 가지 실행 순서에 따라서 간격띄우기를 실시를 하시면 간격띄우기가 잘 되실 겁니다 원을 이용해서 간격띄우기 명령을 실행시키는 경우를 알아보았구요 다음은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간격띄우기 명령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간격띄우기 명령인 옵셋을 키인하시고 엔터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간격띄우기가 거리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정은 20mm라든지 10mm라든지 30mm, 100mm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는 간격띄우기 할 것을 직사원의 원본의 안쪽 면을 간격띄우기 할지 바깥 면을 할지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죠 간격띄우기 객지가 선택되면 다음과 같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엔터를 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격띄우기 면의 점을 안쪽을 지정해 주시면 간격띄우기가 이 안으로 간격띄우기가 되겠죠 계속 지정을 해주면 지정해 주시는 개수에 따라서 바깥을 지정해주면 이 원본 객지의 바깥으로 간격띄우기 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주시고 어떤 점을 선택해 줄지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간격띄우기 할 때 간격띄우기는 escape로 빠져나가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간격띄우기 명령어 입력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면만 지정해주면 간격띄우기를 무한대로 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간격띄우기 이후에 다른 라인을 그린다든지 원을 그리는 등과 같은 다른 명령어를 실행하고 싶으실 때는 escape로 빠져나와 esc 키를 클릭하고 빠져나와서 다른 명령어를 수행시켜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격띄우기 할 객체의 객체의 안쪽 부분을 선택해 주기 때문에 첫 번째 간격띄우기, 두 번째 간격띄우기를 한 번 더 한 경우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에 안쪽 면의 간격을 띄워 새로운 직사각형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격띄우기 할 객체를 A그림의 바깥쪽을 선택한 후 또 다시 원의 바깥면을 선택해 주면 바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바깥으로 형성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바깥 면으로 직사각형이 형성되는 것을 그림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르기 명령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자르기 명령에 대해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Trim이라고 치시고 Enter 치셔도 자르기 명령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 수행 실시 전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르기로 들어가거나 수정 패널에 자르기 및 연장에 자르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명령어 Trim 또는 TrEnter를 치셔도 자르기 명령을 수행하실 수 있는 명령 수행 직전 상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르기 명령은 다섯 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TrEnter를 치시고 첫 번째 거를 수행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울타리를 선택해 줄지 옵션이 나옵니다 울타리는 여러 개의 선을 한꺼번에 자를 때 F를 치시면 되겠고요 걸치기는 직사각형 명령으로 그려진 사각형 영역 내에 포함되거나 이 영역에 교체하는 객체를 모두 자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3D 공간에서 자르는 기능이고요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과 교체하지 않는 객체 부분에 대해 자르기 여부를 지정하는 기능이에요 그럴 때는 2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르기 명령은 두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우기 R을 치시게 되면 Trim 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객체를 지우는 기능인데 명령을 지우지 않고도 마지막 선까지 지울 수 있어서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명령 취소는 이렇게 해서 잘랐는데 이 자른 객체가 내가 원하는 객체가 아니었다면 이 상태를 취소시키는 것이 U 엔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르기 바로 이전 단계에 자른 한 객체씩을 순서대로 되돌리기 위한 취소 기능이고요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명령 취소 U가 되겠습니다 U를 계속 엔터 치시면 직전 단계로 자꾸 언두 기능이 되는 거죠 자르기 단계의 세 번째 과정은 Trim 명령을 실행하고 자르기의 기준이 될 객체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엔터 키를 클릭해서 선택을 종료하면 다음으로 자르기 객체를 선택하고 선택 완료 후 엔터 키를 클릭해서 자르기를 종료시키는 과정으로 세 번째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Trim 명령을 실행하는데 자르기의 기준이 될 객체를 선택하시고요 기준이 될 객체가 여기서는 이 부분이 기준이 될 객체가 되겠네요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엔터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객체 선택 또는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해서 연장 또는 울타리 걸치기 모서리 지우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 부분에 메뉴가 나오면 자르기 객체인 사선의 오른쪽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자르기 객체 기준이 되는 자르기의 기준이 될 객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이 부분들이 잘려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르기 객체 기준이 되는 이 객체를 저는 주로 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르기 객체 칼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주면 칼을 기준으로 칼로 잘려 나가는 부분을 선택해 주게 되면 나머지 자르기 될 부분이 잘려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자르기를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다시 트립 명령을 실행해서 다음과 같이 점선으로 된 부분을 자르기 기준 객체를 선택하고요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를 클릭하여 선택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칼에서 벗어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1번, 2번을 선택해 주면 그 부분이 잘려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칼이기 때문에 칼 기준으로 칼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잘라주는 형태로 자르기가 완성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는 것이 자르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르기 명령이 굉장히 고르게 도면 그릴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르기 명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장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은 영어로는 익스텐드라고도 얘기하고 익스라고 치셔도 익스 치셔도 아마 먹을 것 같습니다 이 명령어가 수정 패널에서 연장으로 간다든지 수정 자르기 및 연장에 연장을 클릭하시던지 아니면 익스텐드라고 치시고 엔터 치시면 연장 명령을 수행하실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됩니다 연장 명령은 아까 자르기 명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울타리 걸치기, 프로젝트, 모서리 명령 취소의 네 가지가 있는데 다 아까 자르기와 같은 형태로 울타리만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개에서는 한꺼번에 연장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울타리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직접 하는 거를 이와 같이 직접 어떻게든 키셔서 선 두 개를 이렇게 클릭해 만들어주시고요 처음에 연장의 기준이 될 객제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연장할 걸 연장시키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가서 달라붙는 연장이 완료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그립해서 그립으로 해서 이렇게 신축을 해서 이렇게 당겨서 붙이셔도 됩니다 굳이 연장 명령은 연장이 간단하다면 굳이 연장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신축 명령을 이용해서 연장 기능을 수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까 13강에서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끊기는 브레이크가 약자고요 브레이크의 약자인 BR만 쓰셔도 끊기 명령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패널에 끊기로 간다든지 도구 막대에서 수정으로 들어간다든지 리본에서 홈 수정 끊기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명령으로 브레이크를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끊기 명령을 수행하실 수 있는 명령 실시 수행 준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이와 같이 될 화면에 나타나 있는 직사각형 끊기 명령을 사용해서 객체를 끊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첫 번째 끊기 점을 지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이 첫 번째 끊기 점을 지정하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 끊기 를 적용한 객체를 선택하는 아 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끊기 점을 지정하라고 메뉴가 떴을 때 두 번째 끊기 점을 여기를 선택했지만 이 부분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끊기를 자꾸 실시를 해보면 첫 번째 끊기 점을 지정할 때 조심해서 원하는 만큼 끊게 하실 수 있는데 요령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오토캐드를 다룰 때는 끊기 명령을 사용할 때 첫 번째 끊기 점을 어디를 지정할지 몰라서 좀 헤맨 적이 있었는데 요령이 생기다 보면 자꾸 끊기 명령을 실행하고 실시하게 되면 이 요령이 생겨서 잘 끊기 명령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번째 명령을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끊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깎기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깎기는 저는 이제 사과를 깎는다 해서 이렇게 사과를 둥그렇게 깎는다 못깎기랑 못딱이랑 좀 헷갈리거든요 용어가 영어로는 못깎기가 이게 필렛이 그래서 좀 되게 세련된 말이 있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못깎기란 명령을 쓰게 되는데 못깎기란 말이 어울리는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한국말로 번역해고 나서 보면 좀 촌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깎기를 사과깎기다 이렇게 다시 머릿속으로 되뇌어서 둥그렇게 만드는 것이 못깎기 명령이구나 하는 거를 이런 연상을 이용해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못깎기는 필렛이라고 치고 엔터 치시거나 F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수행명령어는 수정 못깎기를 들어간다든지 F 를 치시고 필렛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네 네 가지 방법으로 못깎기를 수행할 수 있고요 못깎기 명령의 두 번째는 명령 취소 폴리선 반지름 자르기 다중이 있는데 여러 개를 못깎기 하려면 다중 M 을 치시고 먼저 엔터를 치신 다음에 반지름을 지정해 주실 거면 반지름 R 을 해주시고 엔터 치시고 반지름 값을 25나 30을 이렇게 엔터 치시는 그러한 기능 명령 취소는 U 를 하시고 엔터 치시도 되고요 폴리선으로 그려진 객체를 한꺼번에 못깎기를 할 경우에는 폴리선 기능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깎기 명령은 반지름 값을 입력하여 두 개에 교차하는 혼화선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의 교차하는 혼화선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기능이 못깎기 명령이고 기계의 도면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못깎기 명령도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죠 필렛 명령을 실행시키고 못깎기 할 반지름을 입력해서 못깎기 할 부분을 선택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번째 선과 두번째 선을 이렇게 선택해 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못깎기가 되는 거죠 그 첫번째 선과 두번째 선을 연결하는 모서리의 각진 부분이 알값 못깎기 반지름을 지정해 주는 알값대로 못깎기가 되는 것을 실행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폴리선은 두 개의 선 세그먼트가 만나는 2D 폴리선의 각 정점에 못깎기 호를 삽입하는 기능이구요 반지름은 못깎기 호의 반지름을 정의하는 기능입니다 자르기는 플랫이 못깎기 호 끝점에 선택된 모서리를 자를지 여부를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구요 다중은 여러 곳에 못깎기를 작성할 때의 다중 m 멀티플의 약자죠 여러 개의 못깎기를 수행할 때는 다중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여러 개의 못깎기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못다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기는 영어로는 참4라고도 얘기를 하구요 ch라고 쓰고 엔터를 치시면 아마 못다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실행 준비 상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수정 패널에 못다기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수정 못다기 및 못깎기 못다기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참4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거나 또는 ch 엔터를 치시면 못다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됩니다 못다기는 참4 명령은 거리값을 지정해서 교차하는 두 직선의 모서리를 각지도록 만드는 기능입니다 기계 도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명령 취소는 마찬가지로 못다기 못깎기 에서와 마찬가지로 유 를 사용해서 명령 없이 내가 만들었던 못다기 했던 내용이 마음에 안 들거나 명령어 못 따기 거리 등을 잘못 입력 시켰을 때는 명령 취소 명령을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이 M 이구요 이 무방령 취소 이구요 폴리선은 폴리선으로 그려진 객체를 한꺼번에 못다기 할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이 폴리선 이구요 거리는 거리값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못다기 거리를 첫번째 못다기 거리와 두번째 못다기 거리를 지정해 줘서 못다기를 실시 해야 되니까요 자르기는 못다기 할 때 교차하는 기존의 객체를 그대로 남겨 놓을지 자를지를 선택하는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메서드는 못다기 방식을 지정하는 것이구요 다중은 멀티프 기능인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못다기 할 때 여러 개를 반복해서 할 때 일일이 거리값을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다중을 사용해서 못다기 할 모서리 못다기 할 선 첫번째 선과 두번째 선만 계속적으로 지정해주면 못다기를 다중으로 여러 회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챔퍼 기능을 이용해서 못다기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챔퍼 명령을 실행하고요 못다기 할 치수 값을 입력하는데 첫번째 못다기 할 거리와 두번째 못다기 할 거리를 달리 한 거죠 이와 같은 경우는 첫번째 못다기 할 거리와 두번째 못다기 할 거리를 같이 똑같은 값으로 45도 방향으로 못다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거리 값을 달리 해서 하게 되면 첫번째 지정하는 선을 어느 것을 해야 될지 선택하는 순서를 잘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틀리면 엉뚱하게 못다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다기 할 명령을 수행을 할 때 못다기 할 치수 값을 입력을 다 했으면 첫번째 못다기 할 거리와 두번째 못다기 할 거리를 달리 많이 지정을 만약에 지정을 해줬다면 첫번째 못다기 할 선을 첫번째 못다기 할 거리 지정한 위치에 맞게 선택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못다기 명령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못깎기에서 설명드린 대로 완전한 2D 폴리선을 못다기 할 때 폴리선을 사용하게 되고요 거리는 못다기 할 거리를 설정해 주는데 못다기 할 거리도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번째 못다기 할 거리와 두번째 못다기 할 거리를 다르게 지정해 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또는 못다기는 각도를 이용해서 못다기 할 거리는 D를 해주고 엔터를 치지만 각도는 앵글 A를 치고 엔터 치시면 못다기 할 각도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못다기를 못다기 선 끝점까지 자르기 할지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 자르기가 되겠습니다 메서드는 두 거리를 사용할지 또는 한 거리와 한 각도를 사용할지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중인 경우에는 여러 곳에 못다기를 할 것을 작성하는 것이 다중 멀티플 엔터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나가고 있구요 못다기 명령을 할 때 치수를 거리와 각도를 입력할 수 있다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못다기 104 명령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못다기 할 치수 값을 직접 입력을 하고요 못다기 할 부분을 선택을 하면 치수와 각도를 이용해서 못다기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요점 및 학습 정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격뒤우기 명령에 대해 알아봤고요 간격뒤우기는 옵셋 명령을 수행해서 간격뒤우기를 했었고요 자르기 명령은 트림을 이용해서 자르기를 했었습니다 연장은 익스텐드를 이용해서 선이 끝에까지 안 닿은 것을 연장을 시켰고요 끊기는 브레이크 명령을 이용해서 객체를 끊는 것 끊는 첫 번째 점을 지정하면서 객체를 동시에 지정해주고 두 번째 점을 지정해주면 요 사이가 끊어지는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끊기를 했었고요 못깎기는 사과를 깎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이것은 사과를 깎는 의미이기 때문에 플랫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못따기는 챔포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못따기를 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그런 명령어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의 문법처럼 다양한 노토캐드, 캐드 기초를 다루기 위한 문법의 일환으로 이 여섯 가지 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으로 제 강의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또 명사의 명언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로버트 게인지라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꿈꾸는 것도 훌륭하지만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훌륭하다 실행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신념도 강하지만 신념에 실행을 더하면 더 강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망도 도움이 되지만 열망에 노력을 더하면 무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념도 있고 열망도 있지만 실행을 하거나 노력을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로 반대를 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을 실시할 수 있는 신념도 있고 꼭 되겠다는 열망도 있지만 아무런 노력도 안 하거나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령 캐드 기초 오토포 캐드를 배우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이나 실행을 하지 않고 직접 도면을 그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실행 꿈만 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거나 꿈에 플러스해서 여러 노력을 경주하시라고 그렇게 저희 캐드 기초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을 추천을 좀 드릴 테니 그대로 한번 실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여러분들 오늘 14강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